후... 좋아... 흐흐... 1승 0패... 한 판 더 하자 야! 야 이거 MMR 안나오냐? MMR? 한 판에서 안나오겠지? 아무튼 고마워요! 천기 고맙습니다! 쿵 쩔었지? 쿵 애졌지? 야 이... 야... 아하... 이 조밥들... 한 판 하면 좀 나오게나? 진짜? 진짜? 한번 봐보자 MMR 우...웃? 이거 한번 가보자 모르가는 제가 안해요 동동주 줘 MMR 보기 MMR... 예... 가자... 야 가자 야 나 진짜... 핵 잘한다 진짜 정말 적절하다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 나 신나는 백의노래 들으면서 가자 이번엔 숲번 뭐하지?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후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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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뭔가 안전적인 걸 해야 돼 안전적인 걸 빨리 죽지 않고 뭔가 좀 서폿으로서 탱탱해 줄 수 있는 마오카이? 4픽 4픽 서폿 주세요 부탁합니다 좋아 4픽 서폿 주세요 어 좋아 랭가 서폿? 안 돼 좋아 야 적절하게 이겼다 어 렉사이 카사딘 아 어디 천사 한계야 여기 좆바 배치고사 계속 다 아닙니다 솔직히 알리도 좋아 알리 알리도 좋긴 한데 제가 잘 못써요 야 베이가 서포 보여줄까 베이가 서포 롤 챔스에 나왔어요 진짜?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아 진짜? 베이가 서포 좋아요 여러분들 진짜 좋아요 베이가 서포 미쳤죠 진짜 노틸러 소포도 좋아요. 근데 한타 때 존재감이 많이 높죠. 자르반 소포. 야 자르반 소포 어때? 자르반 소포 괜찮은데. 가타리나, 피더스테이, 리븐, 가사리, 넥사이, 마지막 하나는? 마이파이도 좋죠. 마이파이도 좋아요. 얼마전에 빠른별하고 똥망한거 봐서는 뭔가 좀 이미지가 또 추락했는데 소라칸 안하겠습니다. 뭔가 좀 탱탱한거. 사폐기기 때문에 좀 느긋하네요. 참고로 여러분들 템, 훈수, 강퇴입니다. 레오나 좋죠. 저 서폿할게요. 그거 빼곤 아무것도 못함, 뉴뉴. 시발라마, 그니까 양보했기 애새끼야. 아, 아닙니다. 우으으으으으으으 these 우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claro especial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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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viewer 문도 좋지 문도 앞당 거예요. 19시오성인 12시요종인 12시 요정과 경비명이 많이 이제 얼마 안 나올 거야 아 잘해봐 다이애나? 다이애나네 첫판 1327점 나름 괜찮은 거 아님? 나 첫판 1327점이래요 그럼 뭐디야 실버야? 어 나름 괜찮아? 오 저 글쎄요 탱탱한 거 할 거예요 시벨어놈아 아냐아냐 그딴 거 안해 그딴 아냐아뇨아뇨 나 그딴 거 안해 플레이가 1800 어 그래 야 볼리베오네 볼리베오 물리면 그냥 다이애나 진짜 스킨은 진짜 이뻐 다이애나가 이뻐요 뭔가 한번 품에 안으면 뭔가 차가웠고 도도하지만 뭔가 그 속에 느껴지는 따스함? 죄송합니다 나선수 스포 좋은데 아 알리스타 아 이 대야지 새끼 통통 통통한 거 하네 rolle 쓰레쉬 그래 그거요 그거 해 그거 그거 해 응 게임 끝났어 게임 끝났어 엉 마오카이 소폰 게임 끝났어 마오카이 소폰 ія yeah 마오카이가 한다 으응 뭐 intuit but 어 찢어줄게 꽤 참고로 여러분들 처음에 선 로아 갑니다 ㅎㅎㅎ 선 로아 갑니다. 선 로..로아 이거 선 로아 힘 어 손 로아 갑니다 룬 특성 안 바꿔요 네 잘 커야 돼 그브 설마 상대방 그 그븐가 그럴 린 없겠죠 여러분 좋아요 진짜 와오카이 탱키해지지 시식이 좋지 속박있고 슬로우있고 넉백있고 좋죠 뭐 태문수 하지마세요 태문수 저는 뭐 컨트롤 훈수 이런거 모르겠지만 태문수는 싫어합니다 갑시다 시키는대로 하겠소 조금 여러분들 이거 열판 다 이기면 플래티넘 일가죠 이거 5승 5패하면 어떻게 되는거지 이거 까리암보 처음 보는 애들이야 전부다 아 플래티넘 못가 못가 아 루아 내가 루아라고 했어요 영검의 지팡이 말한거야 영검의 지팡이 영검 10승 해봤자 골드 하위 아 나 엠애밤아 아 엠애밤엘 따라서 달리는구나 흠 알았어 아 그게 루아야? 흐흐흫 드립이잖아 드립이였어 와아 콩 I don't care 1, 2 자, 상대방 보면 다이애나, 볼리베어, 리신, 쓰레시, 그레이브즈입니다 저는 진짜 솔직히 랭캠 제가 원래 시즌3, 시즌4 랭캠 안 했거든요 하더라도 9때 멈췄어요, 마지막 판에서 이번 시즌5는 적절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우리 저, 그, 저, 그부, 그부가, 저막을 들고 있네 괜찮아요, 저막, 뭐, 괜찮아요 야, 리신 컴퓨터 뭐냐, 진짜 핵 쓰레기, 핵 폐기물이네, 야 아, 컴퓨터는 적절하게 주인 시스템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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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주인 시스템이니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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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늘의 손님, 어서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유후, 아니, 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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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반갑다 아마, 주인 시스템 반가워요 그래, 하하하하, 좋은 날 되렴 아마, 주인 시스템 컴퓨터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 하하하하 아니, 반갑다, 저, 최야 아, 주인 시스템 컴퓨터 정말 좋아요 그래, 하하하하 좋은, 좋은, 좋은 구매하렴 아, 반갑구나, 어제 주인 시스템 컴퓨터 사다녀서 그래, 컴퓨터 올래, 카트 잘한다고? 그래, 그래, 흐흐흐흐흐 어, 저, 뭐야 누구세요? 아니, 이거 메블 카드 아니야? 저를 가져갔어요 저는 카드가 없어 인정하겠는데 바라버렸어요 하, 도닥, 도닥, 괜찮아 주인 시스템으로 오렴 주인 시스템은 절대 그러잖아 아, 정말 믿어도 될까요? 믿어! 널 믿으라고! 아, 알았어요! Q, 그래, 흐흐흐흑 아니... 주인 시스템은 암ня tak daha 사라 이거 몇 100번 들었냐 사세요 저게 2년 전인가, 3년 전 영상인데 목소리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만, 바뀐 것은 말투입니다 자 진짜 여러분들 아무런 정말 여러분들 어이가 없겠죠 아니 신첩부터 사파유 수정 사수로 사네 어? 라고 하겠지만 손 로아입니다 어 네 적절하게 손 로아를 사줍니다 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손 로아입니다 걱정 안해요 돈이 살릴 것 같죠? 아닙니다 실수 뺏어 먹을거에요 환영합니다 자 묘목이 정말 좋습니다 이 묘목이 기가 막히게 좋은 이유나는 와딩이 됩니다 와딩 와드를 안사도 적절하게 와딩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치크를 찍지 않았죠 이게 W가 된다면 속박이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동해 줍시다 좋아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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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때가 가장 떨려 여기서 야 여기서도 인베에서 말아먹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야 어 좋아 쑤가루 쑤가루 야 젖어 좋아 좋아 크으으으으 봤지 봤지 특정하기 속박 뱅임신 적절했고 뱅임신 그냥 되어줬어 야 진짜 좋아 시작 좋아 호흡에 호쩌질 뒤틀린 전진 좋았고 오케오케 하드리시 내가 좋아하는거죠 하드리시 움직여라 얘들아 아 2판 좋다 아 하단거 좋아해요? 아닙니다 소녀시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야 이건 하드리시가 아니지 이건 이건 초콜릿 아닙니다 갑시다 4픽 트롤이라고요 저 3시가 뒤진다 자 우선 차릴게요 원래 2로 계속해서 상대방 먼디를 고통받게 되는데 우선 저는 Q3만 할게요 Q3만 오케 이게 마오카이 소펫 여러분들 아니 랭게임에까지 마오카이 소펫을 할 줄은 전혀 몰랐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마오카이 소펫이 왜 좋은지 마오카이 소펫의 정점 보여드릴게요 넷째가 너무 무리해서 드릴던데 병신이 좋아요 아 옛날에 이거 소리까지 있었는데 소리 뭐하냐 와드 깔아주고 그렇지 자 계속해서 해주는거야 이거를 더 Hut 이렇게 계속해서 해주는게 됩니다 상대방 스트레스 받거든요 묘목 피하리야 위에 있어, 먹으리야 원딜 피하리야 흐흐흐흨 아파! 흫흐흫흐흫 이 똘떨뜨끼끼 좋아 아 병신! 아 저 패시브있죠 패시브 좋아요 야 우리 열한개 열애개 약간 띠욕 좋아좋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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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그래! 먹어! 먹어! 좋아 마모카인 3렙부터 딱 가도 되는데 지하 확보 그렇지 와드 박은거 확인했고 좋아좋아 노노 괜찮괜찮 괜찮괜찮 이 누적되면 정말 핵고통이거든 좋아 미드 솔킬 좋아요 미드 잘한다 미드 잘한다 오케이 미드 잘해 그렇지 아빠! 금방진 녀석 넌 뒤졌다 이 갓네 시키야 살짝 봐가지고 또 이를 던져줍니다 이게 정말죠 여러분들 보세요 갱킹에 갱킹 막습니다 그냥 마나 없다가 레벨업하면 되죠 여러분들 레벨업하고 또 야칫도 안에 있습니다 먹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차근차근 천천히 찬찬히 찬찬히 끝은 도김냐 도김냐 그 갓네 시키야 좋아 조심해 조심 조심하려고 자 선큐 그렇지 이런 모자란 오매불마가 아니었어 마나 부족하면 마나 먹으면 된다니까 이형이형 할만해 바텀 할만해 걱정 마시오 야야야 조심해 다이에나 안보인대 다이에나 조심조심 다이에나 안보인다잖아 그렇지 우선 이거 E아깁니다 E아껴요 E아껴요 자 들어올려고 깝치고 있죠? 재고있죠 재고있죠 참만자 조omm만 더조omm만 아냐아냐 깝치고 아냐아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냐 아 이멍청한 적절하게 오케이 뀭윽 차단 좋았고 안되봐 안되봐 이야 씨발 나이스샷 봤죠 여러분들 개쩔어쩔 여러분들 아 홍 좋았고 미쳤고 속박 쩔었고 밀어주기 좋았습니다 음 혹시 모르니까 박아주고 왕치고 욕치고 저는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핵호통인데 그래서 잘한다고요 제드도 잘했고 제발 갑시다 탑약관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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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세요 그렇지 멘탈케어 씨발 살아있고 우선 여러분 명목이 좋은게 뭐냐면 데미지도 데미지인데 맞으면 슬로우가 걸려요 그럼 저 스트레스 받아 별거 아닌 데미지인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요 네 앵톤 안져요 자 우선 바텀 보니까 3,4 오 비숫비숫하지만 우리 팀이 약간 CS를 못먹는 느낌 패치 패치 아니었다면 쌍욕했죠 이 씨발 하면서 어 좋아 좋아 야 그렇지 아들 야 레벨 야 자르만 왜 깝치냐 야 뭐 자르만 뭐하 병신 어 나 왜깄냐 어 나도 모르게 아 아 아 아 저 쌍간나 새끼 아 이거 들어갈걸 이거 들어갈걸 아까보다 이거 들어갈걸 아 내가 딴 데 보느라 뭘 못 봤네 에헤 에헤 뒤로가면 우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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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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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탓 그렇지 렌트 빼주고 오늘 킬타임 길기 때문에 음 나도 길구나 진짜 잘하고 있어 어 빨리 손 로아 빨리 15분 안에 로아 하나 찍어야 돼요 좋아 오 ال 나 레벨 6대면 바로 싸워도 돼 레벨 6대면 바로 싸워도 돼 솔직히 어 아이 저 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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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대 좋아 좋아 레벨 6 됐고 싸우자 싸울 각인데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 와드 잘하면 내려와도 괜찮아 그렇지 어 이겼다 이겼다 좋아 이겼고 쓰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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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레나 슬롱 구청 아 좋아 좋아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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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뺏뺏뺏뺏뺏뺏 아 씨발 멍청었냐나 존나 맞다네 저거 야 미쳤냐 야 쩔었냐 야 오졌냐 얘들아 야 오졌냐 씨발 남들아 쩔어쩔 쩔어쩔 여러분들 원들이 너무 못한다 아이 씨 족밤 닌기로 새끼 확쳐 잡을라니까 안된다고 어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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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매주에 12스택이네 야 다이애나 커간다 야 오케이 오케이 야 괜찮아 한번 자르면 돼 어 걱정하지마 친구들아 어 지금 스코어 괜찮아 스코어 적절해 적절해 문도가 좀 사리면 돼 팀차리가 좀 나는데 존나 나네 아 씨발 아 문도 문도님 좀 참아주세요 이 씨발 하빠리새끼가 아사빠리 거다 불렀니까 씨발 놈새끼 아닙니다 헤헤 으음 안 맞았고 어 야 잡아 이거 아 뭐 없나 얘들아 아 잡아도 되는데 이거 싸우면 이겨요 지금 근데 안 보이니까 얘들이 덜 갈 수가 없네 아이 안 보이니까 얘들이 다이애나 올 줄도 몰라 어 야 야 야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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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잡아 댈 수 있었는데 확인 좋아 나 잘하고 나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씨발 미드 터졌네 괜찮습니다 아 이걸로 멘탈로 케어하면 돼요 으어 아 아 씨발 병신 잘하면 개 떨쥐 씨발이 새끼 아 씨발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기모찌 야 노 기모찌 괜찮아 얘들아 씨발 괜찮아 야 야 빼 빼 빼 빼 내 으어 Ff 어 어 어 괜찮다 어 괜찮아x3 괜찮아ай 괜찮아 도망갈 수 없어 도망갈 수 없어 더바려, 씨발라마 어, 이거 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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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오케이, 잡았어, 잡아, 잡아, 적절하게 잡았구나 쓰읍 오, 좋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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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 간다, 어 나중에 봐, 아니,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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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 안녕,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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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카, 카, 어, 와... 큰일났네 이거 아이inte깡통겠다 아이ㅂㅂ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ır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었는데 ㄹㄹㅇㄲ각... 내 받치고서 iXXмат닦아 내 받치고서 iX 오 맞닢 klim에Mag 앗 앟 야 이글! 이글 178 야 봤지 봤지 CX 미쳤다 척 dados 보는거 보이지마자 바로 옮겨주면서 적절하게 스타크래프트 이뮐마야 개 헐었다 쩔었지 와아.... 아아 나 잘했다 나 잘했어 난 잘하고 있어 3킬 3킬 노 데스 아 3..사원입니다 우리 원디킬을 내가 다 먹긴 먹었는데 아이씨 보자 여러분 챌린지 2티어 어 와 내가 이름만 듣네 티문이 없다 어 아이씨 야 큰일났다 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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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못 이겨 못 이겨 야 아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꺼져 씨발라마 즐거운 인생이었듯 흠 뿌요 아 씨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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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괜찮아 잘할 수 있 잘하면 되죠 잘하면 되죠 괜찮아 이거 이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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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마 다이애나만 졸라리 때려 어 다이애나만 졸라리 때리면 돼 어 우선 한번 죽으면 절반 깎이니까 또 졸라 때려 어 한번 죽으면 약해져 어 한번 죽으면 약해지니까 그렇지 적절하게 야 좋아 좋아 탈퍽을 들었고 좋아 이거 뒤에서 적절하게 중심 어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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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내가 왔다 얌 먹어주고 좋아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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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애나로 죽여서였는데 다이애나 13킬 1대스야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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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허 아허 존나 무섭네 아 나는 근데 뭔데 지키로 가야돼 아아C 힐 주세요? 이 개시발 1킬 4대스 똥쟁이 새끼야 C빨잖아? 아닙니다 힘냅시다 이 C버러지들 아 아냐 이 버러지 개새끼들 아 아닙니다 그렇지 네 좋아 적절했다 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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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아 C버리 도망쳐 내가 막을게 내가 막을게 아하 C버리 꺼져 안돼 스쿠드 공략 오케이 도와줘 도와줘야 누룽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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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개새끼 도와줘 허허허허허 야이 C버리 가기 개새끼 아씨 이발 아 야 진짜 개야 아 아 아씨 이발 스마 킬이라니 아 맞다 나 펩시브 있었지 아허 적절한 판단이 못됐구나 으응 야 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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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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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잡으면 절반이 약해져 흐어엏 흠 흐흐흫 야 야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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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이바남들아 야 이게 뭐하냐 문도 병신세 흐흥 아 뭔도 개씨 ㅅㅇ 헌어지냐나 흐흫 개틀도 버려지나 이씨이발리 하아 니가 사람 사람 새끼냐 이씨이발라마 이 개족 같은 개새끼들 이씨이발 티문이 이렇게 없네 이씨이발 내가 이딴말에 하게 되네 티문이 없다는마든 씨이씨이발라마 야! 아, 난 진짜 의의가 없어서 의의가 안 개신다 진짜 아이씨. 이벌람들 진짜 아스후 placement 개맞는새끼들 뭐하냐 지금 스마질한거냐? 어?! 아! 저건 전설이래 알았어! 전설이니까 그만좀 기어올라와 이쒀 저! 저젖아! 그렇지? 올라Les 봉ㅂ 띠우우! 다 저 다 저icherung 다 달려 !!! 아가야!!! 달리렴! 그렇지 employee 어! 다녀는 죽었다 달인印. 주곳 autres Lords 야 아스바이 거답을 하니까 개많는 새끼들 뭐하네 지금 쓰마질한 거냐? 응? 하 저건 전설이래 알았어 전설이니까 그만정acie 올라와 저 조져! 쯔발 좋아! Nor 못해 다달려 아가야 달리렴 그렇지 다이언 죽었다 다이언 죽었어 다이언 죽었어 다이언 죽었어 그렇지 그렇지 문도 맞춰 그렇지 문도야 우리 애기도 강릉! 슬로우 붙였고 적절하게 오씨야 잘못했다 그래그래 문도야 문도야 그렇지 문도야 고맙고 좋아 좋아 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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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라도 살아야돼 절반 깎였어 다이애나 2조냐 조냐 2개야 조냐 2개야 조냐 2개야 다이애나 없나 무서워서 도망갈거야 그렇지 나이스 CS 응 좋았어요 자 이제 바로 그나마 조금이나마 버틸 수 있는 단단한걸 좀 가보도록 합시다 제발 지금 그냥 가주세요 좋습니다 정령의 형상을 적절하게 가보도록 합시다 응 두개 삽시다 이거 졌어 야 이거 졌어 어 이걸? 야 근데 저 까리암보이가 존나 못해 야 저 까리암보이가 진짜 개 핵 못해 진짜 나 저 컨셉인줄 알아 야야야야야 야 나 탈진걸 탈진걸어 탈진걸었어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강찬마 조져 조져 야 뭐하냐 붕붕 병식이 떨줄 새끼야 이런 아기자동차같은 새끼야 하아 야 걔들 뭐하냐 이 걔 떨구 새끼야 바퀴벌리 시 바라지냐나 아 하 적절하게 누르자 얘들아 으응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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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말해 이 케잌즈링 게임 샹갔나 새끼야 저 사볼라니까 어허 야 나 알았어 여러분 저 드디어 알았어요 이게 아 팀 탓이구나 제발 삐우우우らい 그게 야야야 얘들아 얘들아 문두큐가 두번 오호 22키 2 됐어요. CS 160개 먹었어 야 미쳤다 이거 못해 못해 야 나 빼고 다 미만이잖아 캐틀 남탄하고 싶진 않은데 CS를 잘 먹었어 뭘 잘했어? 궁 쓰긴 했어? 아 내가 남탄 잘하다니 아.. CS 잘 먹었네? 그래 닥쳐 넌 뭐랬는데 야 야 야 야 가도 될 것 같은데 이거? 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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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대마시아 좋았고 그렇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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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들아 얘들아 개쩡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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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있어 내가 있어 얘들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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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바 좆박새끼들이야 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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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좆박 개시 아니 이걸 좋아 좋아 도망쳐 이 시바 악마다 영접해 드리자 몸을 대라 영접해 드리자 와 나 다이안한테 다이안아 나 진짜 아휴 흐흐흐흐 오오오 아 참아 못보겠다 안.. 안 볼래요 안 볼래요 못 볼래요 못.. 안 봐요 안 봐요 안 돼 안 돼 안 볼래요 안 볼래요 안 본래요 안 본다고요 이 시바 진짜 으허 난 잘했는데 아니 쟤들보다 내가.. 잠깐만 내 딜이? 어이 내 딜이 더? 야 내가 딜이.. 뭐? 나 딜 미.. 아 시발 아 나 진짜 적절했는데 그쵸? 나 솔직히 여러분들 아 남타 내가 하긴 싫지만 또 이렇게 해요 아 더 잘했죠 이런 거 하긴 싫지만 저 적절했죠 솔직히 2인분 적절했다 어 그쵸? 보세요 저 진짜 적절하다.. 적절하다니까 여러분들 팀 센스.. 아 센스 좋아요 항상 플레틴은 다이아들이랑 사서 그렇지 현지인들 만나니까 족밥들이네요 이거 뭐요? 족밥들이잖아 이거 아 그래서 두 번째 배치는 패배로 1승 2패입니다